전무님, 저희가 이제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홈비엘에서 자동으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보실까요? 차 보내고 해야 되나? 아, 네, 괜찮습니다 액션! 안녕하십니까, 지능 인터내셔널의 박진영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리 제조 공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복식 유리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저희 옆에 계신 분은 하나복식 유리의 전무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복식 유리 공장장 김경식입니다 지능 창호에 들어가는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생산하는 공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아, 춥다 전무님, 저희가 이제 재단하는 공정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조 공장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저희가 자동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의해 계산이기 때문에 로스도 적게 나올 뿐더러 거래처에서 주문하신 사이즈대로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품질과 정확한 치수로 정밀 재단이 가능합니다 어, 전무님, 저희가 재단하는 공정을 잘 구경했고요 조금 인상 깊은 게 조그만 공장들은 재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데 하나복식 유리는 컴퓨터를 더 자동으로 할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는 공정인가요? 유리의 날카로운 면을 갈아주는 시민 공정이 되겠습니다 유리를 제대로 하다 보면 면이 날카롭습니다 그 부분을 갈아서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저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이 기계는 시민을 거쳐서 세척과 드라이를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물과 바람과 열포로 건조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혹시 강화 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화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정이고요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도는 620에서 640도 정도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껏 재단부터 강화까지 라인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판 유리밖에 못 봐서 진흥창호에서 사용하는 3중유리나 2중유리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가시고 계신 곳이 복층 라인인데 다음 생산 공정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아, 저기로 가시면 될까요? 네 저희가 복층 라인에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라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이쪽 기계는 중형 라인으로서 1830에 2400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이쪽 라인은 대형 라인으로서 2450에 4000까지 생산이 가능한 대형 기계가 되겠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제조 공정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부탁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있는데 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공정인가요? 저런 공정은? 계단대에서 들어온 유리를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과 건조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많은 게 걸려 있고 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정인가요? 이물질이 혹시 떠 있나 다시 한 번 범살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간봉이라는 걸 부착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계는 어떤 공정인가요? 네, 이중유리와 삼중유리를 만드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에서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항상 물어보면 아르곤가스가 들어 있냐 안 들어 있냐 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네, 아르곤가스를 넣었을 때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아르곤가스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단열 성능이 우수해지고 방음 효과도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정 같은데 지금 현재 이 공정은 어떤 공정인가요? 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시리콘을 도포해서 막음을 해주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수분 침프라든지 아르곤가스에 나가는 그거를 막아주는 공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공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는 유리가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유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포장으로 된 이게 진공포장된 로이 유리입니다 노출될 경우에 산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방지를 위해서 진공포장을 한 포장상태가 되겠고요 일반 유리는 유리끼리 기스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 표면에 파우더를 뿌린 그런 유리가 되는 거죠 먼저 전문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전체 공정을 저희에게 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벤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지능창호에 앞으로 더 좋은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애용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등창호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구층유리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색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공정 한글자막 by 한효정